혹시 와이파이.. 와이파이요? 와이파이는 있는데 파이가.. 아.. 옛날 거 알아요? 단독에 주면서? 단독에 주면서.. 얘 똑같아 봐. 오! 대박! 진짜 똑같아. 야! 약간 이거 되게 수술용 생각 같다. 이러면 끼워줘. 메스! 메스! 아 진짜 신기한 게 2단 케이크? 3단 케이크?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. 오! 이거를 사이즈.. 아래는 크게! 작게 작게 해서.. 다 친만 있으면 위에 쌓으시면.. 근데 이게.. 다음 파! 무너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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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딸기 생크림 케이프니까? 오! 딸기! 딸기를 또 어떻게 또.. 코킹을 할.. 아 코킹이 아니라요? 뭐라는 티킹? 코킹 맞지 않나요? 데코라고 하죠? 아 데코. 데코레이션.. 데코레이션.. 근데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.. 케이크인데 안에 딸기 박혀있는 거 있어요. 안에 딸기 박혀있어요. 뭔지 아시죠? 딸기 이만큼 지금 세 줄 커팅하면서 다 넣을 거예요. 오! 뭔지 아시죠? 그.. 케이크.. 박혀? 이거 말해야죠. 아 그러니까.. 케이크 안에 딸기가 박혀있는 거 맞아요? 네! 맞아요. 그러니까.. 올려져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. 4개씩 얹어주시면 돼요.